한국전력, KG 이니시스, 호텔신라, 네이버, 대한항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입니다. 오늘 일단 이슈가 있었습니다. 22조원 규모 영국 원전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 지휘 상실 이슈가 일단 나와 있고요. 또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된 종목인데 의견이 좀 변화되신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종목일 것 같아서 한국전력을 선정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원전 관련해서 그런 크루시스가 나면서 한전기술도 오늘 4%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한국전력이 오늘 3%대 급락세를 시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의 어떤 간섭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익이 개선되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기업이라는 것이 원재료비를 소비자가의 자유롭게 기업 자율에 의해서 전갈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요금 체계를 자기네가 정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원재료비는 변동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소비자가는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현재 원재료비를 소비자가에 전혀 전갈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죠. 지금 올해 전기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무덥죠. 지금 에어컨 없이는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전기료 모든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들리는 얘기하면 가정주부들이 대다수가 지금 현재 전기료 걱정을 덜어버리고 무조건 에어컨을 트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저께 이제 정부 당국에서 나온 것들이 누진제를 조금 완화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좀 보조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그나마 여름 테마 관련주에서 밑에서 조금 들어주는 모습들을 보잉인가 했더니 여지없이 오늘 하락세를 좀 시현하는 모습들을 봐서는 현재로서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자주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투자가 조금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1년 만에 최악의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연일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하고 있지만 주가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악재 이슈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 정책에 따른 영향이 좀 큰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럼 이 종목 어떤 전략 필요합니까? 일단은 현재로서는 가져간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해서 밑에서 바람 불듯이 불어줘야 주가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바람을 꺼트리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 격언 중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것은 잘 아시는 대표적인 격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현재로서는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KG 이니시스 보겠습니다. 6월 중순 이후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오늘도 하루 만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서울페이 하반기 출시 소식의 투심이 또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은 한국전력과 비슷한 유형의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업에서 굉장히 충실하면서 앞으로 결제 관련해서 상당히 독보적인 그러한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 악재 현재 측면에 있죠. 하나는 서울페이라는 정부가 주도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강력한 결제 시스템이 나오게 됨에 따라서 일반 결제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는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이유고요.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와 지방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수수료의 인하 부분들이죠. 따라서 인위적으로 수수료 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상당 부분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신용카드에 대해서 일단은 수익결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까지 국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면 물론 수익결제 부분에 있어서는 적자를 보고 있죠. 만 원 이하 결제에 있어서는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신용카드를 거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면 과거처럼 사용량이 그렇게 의무적으로 했을 때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해서 상당 부분 고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선 한국전력도 그렇고 두 번째로 살펴본 KG 이니시스도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측면이 많은 것 같다라는 분석이십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호텔 신라 보도록 하죠. 2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이었는데 5월의 일제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또 중국 소비 관련된 전반적으로 좋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좀 급락세를 시현한 것에 비하면 내용들이 너무 좋게 나와서 약간 급락의 손절매를 하셨던 분들은 좀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한 차례 좀 세게 받았었죠. 13만 원까지 움직인 이후에 9만 원대까지 일단은 실적에 대한 전망에 대한 외국계 리포트에 의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한없이 떨어질 것 같아서는 주가가 현재 어느덧 10만 원대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실적, 말씀하셨다시피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것들 여전히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에 대한 걱정 없이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우호적이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오늘 대중국 관련 주도로 오래간만에 혼풍이 좀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지금 명동을 나가보시면 신세계나 롯데주의에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관광버스들이 현재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별 관광객들을 넘어서서 단체 관광객들이 오게 된다면 단체 관광객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제품에 대한 구매력들 이런 부분 상당 부분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나마 목말라 하던 증시에 좀 단비 같은 그런 뉴스가 아닌가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한중 차관급 협의도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드 해소 측면에 완전 해소로 좀 더 한 발자국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텔실라 살펴봤는데 고평가 논란을 그야말로 실적으로 잠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면세점주, 사실 보따리상 논란, 규제도 있었잖아요. 규제로 인한 악재 또 좀 반영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어떨까요? 일단은 면세점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중국인들에 대한 그런 보따리상에 대한 어떤 수요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정부 당국이 규제를 한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저쪽 남쪽 지역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그런 쪽에 대한 수요, 상당 부분 아직 살아있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현재 지금 백화점의 면세점도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그런 큰 타격은 없는 것으로 현재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텔실라라든지 신세계인터내셔라든지 이런 쪽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액면 분할을 결정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를 자극하는 액면 분할을 결정을 했는데 이게 시장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들께서 앞서 본방송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굉장히 현명해지셔서 이러한 과거와는 좀 다르게 대응을 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액면 분할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전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지는 않는 것들 상당히 지금 양호한 흐름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이버가 지금 직면한 문제는 두 가지죠. 하나는 미국에서 후한 관련 주식들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락하고 있는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든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입자 수가, 가입자 수의 증가율이 자체가 좀 꺾였다라는 것들이죠. 가입자가 안 늘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증가율 자체가 좀 꺾였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꺾임에 따라서 수익 모델이 현재 지금 다 변화되지 못하고 있고 광고 수익 위주로 조금 단촐하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현재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한때 90만 원대까지 증권사들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었습니다만 지금 80만 원 내지 70만 원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금 미국에서 물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기술주들이 반등을 좀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팡 관련돼서 그리고 미국의 기술주들의 투자 심리가 꺾였다라는 면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우리나라에서 SNS 관련 주들, 플랫폼 관련 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약바이오 흐름과 좀 비슷한 흐름들을 좀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신성장 기술에 대한 종목들이 기술주들이 이끌었다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신성장에 대한 흐름들을 좀 이끌었었죠. 그런 것들의 기대감이 꺾이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먼저 꺾였었던 상황이고 그나마 남아 있으면서 일부 종목군, 우리나라에 많지 않은 종목군들입니다. 일부 종목군들이 기술주들에 따라서 신성장 동력의 4차 산업 관련 주자라고 엮였었던 주식들인데 이제 그나마 미국 주식이 꺾이면서 같이 꺾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지금으로서는 다소 조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네이버가 80만 원대, 90만 원대 이렇게 계속 주가가 좀 올라갈 때 그 상승 동력이 라인 가입자 수의 증가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 수 있는데 사실 네이버가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3분기째 수익은 감수하고 있지만 어떤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뭔가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이버도 그렇고요. 카카오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이 짜여져 있는 거죠. 가입자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수익 모델을 얻느냐에 따라서 그 가입자들이 돈을 지갑에서 돈을 열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이죠. 광고 수익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캐릭터 사업에 있어서 돈들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일부 좀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인식이 외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도 현재 유료화에 굉장히 반발을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것이 무료다라는 인식을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바꿔내서 그들의 지갑을 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상당 부분 지금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말씀하셨다시피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투자를 해놓으면 나중에 그것이 쉽게 전환되리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소비자들의 행태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우리가 높은 밸류를 줬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감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걸 수익성으로 어떻게 연결시키는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대한항공 보겠습니다. 2분 뒤 실적에 대한 우려감에 좀 투심이 위축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에 이어서 항공주도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진란이 필요합니까? 일단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대한항공을 선뜻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제 청문회가 있었고요. 6일 날 또 청문회가 있습니다. 진에어에 관련돼서 청문회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에어가 만약에 면허가 취소된다 이렇게 된다라면 대한항공에도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대한항공은 선뜻 투자하기 좀 어렵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본다라면 유가가 현재 지금 70달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가 수혜주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현재 지금 주가 상황 여러 가지 주식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죠. 심리적인 접근, 기술적인 접근, 그다음에 내재 가치에 대한 접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차트에 의한 기술적 접근이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차트가 완연히 쌍바닥을 찍은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오늘 갭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W자형의 오른쪽 날개를 지금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부 투자자들의 현재 관심이 모여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재반 악재들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강력한 신호로 좀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까지 살펴봤고요. 대한항공에 국한된 얘기입니까? 아니면 항공주 전반에 대한 얘기입니까? 일단 대한항공에 좀 국한돼서 좀 살펴봐야 될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종목 5가지 살펴봤습니다. 한국전력, KG, 이니시스, 호텔실라, 네이버, 대한항공까지 들어봤고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